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지사입니다. 지금 장이 조금 좋죠? 이게 블랙락 쪽에서 비트코인 ETF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분위기가 흠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약간 짭빔이 한번 나왔었는데 짭빔 이후에도 이제 어쨌건 간에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었던 와중인데 짭빔이어도 상관없다 정도였는데 이제 실제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제 나고 있죠. ETF 이제 되면은 좀 대중들의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BRC20인데요. 유니셋 들어가셔가지고 지갑을 붙이면은 지갑이 이렇게 붙습니다. 저도 이제 포인트작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포인트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BRC20 스왑 얼리액세스라는 요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BRC20 스왑이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비트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최근에 이 사톳이 있잖아요. 세츠.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볼륨 엄청 올랐죠. 볼륨 엄청 올랐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세츠도 그렇고 오디도 그렇고 롱은 왜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롱도 엄청 오르고 제로엑스 비티도 이제 어쨌건 간에 볼륨 많이 먹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여기 들어가가지고 바이 할 수 있어요. 바이 하면은 뭐 들어가가지고 이제 원하는 만큼 금액을 넣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게 BRC20의 기존 인스크립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0.08999934 비트만큼의 세츠를 올려놨다. 그러면 저는 이걸 통으로 사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였는데 이제 BRC20 스왑이 생기면서 오더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확히 뭔가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거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츠가 이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이 유니셋에서 가스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츠는 어쨌건 간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찌라시가 만약에 맞다고 치면은 얘는 디플레이션 되겠죠. 가스로 계속 사용이 되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이전에 보셨다시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가스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디플레이션이 확실히 되겠죠. BRC 스왑 사용할 때 가스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할 것 같고 뭐 굳이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지금 뭔가를 한다고 치면은 뭐 세츠라던가 아니면은 BRC20 대장인 OD 이런 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네요. 5달러인데 5달러여도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처음 영상 만들었을 때 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습니다. 게이트 아이오 가고 나서 가격이 확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예전에 들어갔었던 가격보다는 높으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는 좀 여유롭게 보고 있는 편이죠. 세츠나 OD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이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니셋 쪽에서 가장 잘 팔리는 NFT 컬렉션은 피트코린 프러그고요.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 민팅할 때보다 많이 올랐고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오른다만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가격은 달러로는 988달러입니다. 아무쪼록 간단히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비트코인 불장이 오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BRC20도 다시 한번 훈풍을 맞을 것 같고요. 예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츠나 OD 같은 것들이 원래 기존에 터줏대감이니까 움직이게 된다면 가장 처음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간단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벤트리트 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